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는 2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진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.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기온 보시면 서울 19도, 강릉 22도가 되겠고요. 남부지방은 전주와 광주 20도, 부산 19도로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.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요. 그 밖의 해상에서는 0.5에서 2.5미터로 일겠습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.